친일 구구 친구들아 200만 촛불이 타올랐어 200만 세상에 200만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야? 이게 바로 국민의 소리다 보았느냐 검찰 조중동 자한당 구구들아 야 역시 이렇게 국민이 나서줘야 된다니까 국민이 한 번씩 나라를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또 이렇게 적폐들이 설쳐요 그래서 나라 바로잡는 전문가 우리 국민들이 나설 수밖에 어때? 200만 촛불을 보니까 민주주의의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지? 파이야 뭐? 200만이 아니라 150만이라고? 네 이놈들 니들이 아무리 그딴 소리를 해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아 뭐? 150만도 아니고 10만? 5만? 3만이라고? 헐시고 얼마나 국민이 두려우면 자꾸 이렇게 숫자를 깎아내릴까? 잘 봐봐 이게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때 6만 명이 모인 장면이야 어때? 한눈에 봐도 어제 모인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않아? 이건 싸이 콘서트 8만? 10만? 그리고 이건 교황 방한 때 14만 명이 모인 장면이야 한눈에 봐도 어제 모인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지 그리고 자 이게 히틀러가 모은 몇십만인데 이것도 한눈에 봐도 어제 모인 국민들이 훨씬 더 많아 보여 만약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면 네 눈에 문제가 있는 거야 정의로운 민주주의 감성을 충전하고 나면 이게 100만 200만 아니 350만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뭐? 어제 인파 사진이 원래 그 자리에서 하던 서초구 서리풀 축제랑 합쳐진 거라고? 원래 서리풀 축제라는 게 이렇게 수십만씩 인파가 나오는 축제였다고? 그래서 그게 뭐 쫄지마 쫄지마 이 사람들도 서리풀 뜯으면서 검찰개혁도 하고 조국 수호도 하는 사람들이야 다 우리 편이야 다 무엇이 두렵길래 자꾸 위대한 민주주의 촛불을 폄하하는 거지? 아무튼 이번 기회에 검찰을 개혁하고 조국을 지켜야 해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니까 어? 전화가 오네 여보세요? 제가 방송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저기 국민의 명령이 뭐예요? 뭐긴 뭐야 국민이 딱 명령을 하는 거지 그게 국민의 명령이지 그럼 난 뭐예요? 명령한 적 없는데 님은 국민이 아니라 적폐지 적폐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적폐 검찰개혁이 뭔데요? 그걸 몰라서 물어요? 검찰을 딱 개혁하는 게 검찰개혁이지 이게 바로 시대적 요구 같은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럼 검찰이 원래는 어땠고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게 개혁인데요? 음... 원래는 권력의 개였던 경찰이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검찰로 시대적 요구를 받들어서 그게 뭐야 국민이니 시대니 이런 뜬구름 잡는 말 말고 구체적으로 말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가 너무 과하다 이거지 수사를 좀 살살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지금까지 강했던 검찰 수사를 앞으로는 살살하는 게 검찰개혁이에요? 무슨 개혁이 그래요? 그 그게 너무 강한 검찰 수사는 검찰이 거대 권력의 신여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검찰을 거대 권력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국민 쪽으로 네? 이상한데요? 오히려 수사를 봐주기 식으로 살살하면 그거야말로 권력의 신여 아니에요? 성역 없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게 제대로 된 검찰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봐주라는 게 아니라 너무 도에 지나치다 이거지 이거 막 여자들밖에 없는 집을 뒤집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검찰 수사의 도는 누가 정하는 건데요? 같은 편이 수사 대상이면 도가 지나친 거고 상대 편이 수사 대상이면 도가 안 지나친 거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검찰이라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지 네?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지금 대통령과 정부 여당 법무장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권력자들 아니에요? 지금 검찰은 권력자들에게 칼을 잘 휘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권력자들은 아니죠 민주주의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문통과 족의 개가 되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문통과 족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편이라고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건 국민을 탄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권력은 누군데요? 그거야 자한당이랑 조중동 이런 사람들이지 검찰은 그 사람들의 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조금 전엔 국민이 권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 놓고 또 금방 자한당이랑 조중동이 권력이래? 그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이 권력인데 자한당이랑 조중동이 자꾸 국민들 위해 군림을 해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세요 야당보다는 당연히 집권 여당이 권력이지 그리고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이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님은 권력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야 지금 대통령이랑 법무장관은 권력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은 국민의 편이니까 권력이 아니라고 봐야지 검찰총장도 지금 자한당 편인 거고 그 검찰총장은 누가 임명했는데요? 임명이야 대통령이 했지 음 근데 대통령께서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거지 본인이 임명해놓고 그런 걸 왜 몰라요? 그리고 몰랐으면 그만큼 무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고 무능이라고 할 것까지야 기자가 본인이 성형 없이 수사하라고 해놓고 지금 성형 없이 수사하는 걸 이제는 또 그러지 말라고 압박하는 게 어딨어요? 본인 말 그대로 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난리해요? 와 진짜 못하겠다 난 진짜 저쪽은 못하겠어 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못하겠네 아니 이걸 어떻게들 그렇게 하는 거야? 다들 대단해 능력자들이네 아주 인정해 진짜 싸인받고 싶네 여러분 내가 진짜 저쪽 사람들 빙의해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난 못하겠어요 저쪽을 하려면 범죄 혐의자를 철저하게 수사하면 검찰개혁 방해꾼이고 범죄 혐의자를 수수방관하면 그게 검찰개혁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 나는 죽어도 못해 난 진짜 저쪽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주말에 수십만 모이는 지역축제 인파 앞에서 정치 집회를 벌인 후에 그거 드론으로 길게 쭉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선동하고 언론에서 100만, 200만, 350만 막 되도 않는 숫자 빵빵 터트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나서서 사람 많이 모였으니까 당장 퇴진하라고 몰고 가는 이런 반법치 국가 집단주의 인민재판식 사고 회로를 도저히 못하겠네 나는 현대 국가라면 사람이 100만이 아니라 100조 억만 명이 모여도 법치는 1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믿어 광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건 멋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 저들이 외치는 사법적 폐청산이라는 말도 법을 이용해서 상대편만 조지자는 뜻이라는 걸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정치검찰이란 권력의 개가 되어 집권 세력에 유리하게 수사를 하는 게 정치검찰이지 이렇게 집권 세력을 향해 성역 없이 수사를 하는 게 정치검찰이 아니야 저들은 거대 권력의 말을 잘 듣고 자기 편이라면 범죄 혐의자조차 건드리지 않는 검찰을 만드는 걸 무려 검찰개혁이라고 부르고 있어 도둑질한 놈 봐주는 게 어떻게 개혁이야 저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 왕국 만들겠다고 상식을 뒤집고 나라 근간을 뿌리치 흔들고 있어 지금 이 나라는 이런 파시즘 쇼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버스 대절해서 사람 모으고 피켓 나눠주고 거짓말하는 인간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놀아나고 있다고 저들은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전 정부도 중간에 날려버렸고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역대급 내로남불 도둑놈을 미친듯이 쉴드를 치고 있어 나는 저들이 이런 식으로 저 인간을 차기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다고 봐 잘 생각해봐 안 그래도 돈도 많은 인간이 그놈의 사모펀드는 왜 조성했겠어 내가 보기엔 대선 자금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 말고 봐봐 벌써 차기 대통령 후보에 이름 올리고 슬슬 시동 걸고 있잖아 국민 여러분 이 꼬라지를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다고 박수치고 있을 거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요? 10월 3일에 광화문에서 조로남불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대 난 나갈 거야 나갈 거라고 쪽수라는 개념을 아주 싫어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쨌든 진실이 쪽수조차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어떡해 난 지금 대한민국은 총만 안 들었지 사실상 내전 상태라고 봐 내가 싫어하는 광장 집회라도 나갈 수밖에 없네 여러분 10월 3일에 광화문에서 봐요 필요하다면 단상이라도 올라간다 내가 대한민국의 불의를 참지 못하고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라면 다 나오시길 광장에서 봅시다 이대로 망할 수는 없잖아 유튜브 한글자막 by 한효정